28만 47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쿠쿠홈시스입니다. 쿠쿠홈시스의 테마는 여름 제습기 공기청정기 반려동물이 가 있습니다. 쿠쿠홈시스 은 은 동사는 쿠쿠홀딩스 주 에서 2017년 12월 1일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8년 1월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음 생활가전 제조 및 렌탈 사업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며 주력 부문인 생활가전 렌탈 품목은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등이며 전기대인지,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으로 영역 확대 중임 해외 현지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 유통망 확보를 통해 해외 렌탈 법인을 확대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7년 12월을 분할기 일로 쿠쿠홀딩스 주, 쿠쿠쿠전자 주 에서 인적분할되어 생활가전 제조 및 렌털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 대시 국내외에서 정수기, 청정기 등 렌털 판매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국내와 말레이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정수기 위주로 렌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 가전 품목을 중심으로 렌털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베트남으로 시장 확대 모색 재무 대시 COVID-19 재확산에 따른 말레이시아 법인의 부진에도 미국 및 호주, 인도 법인의 성장과 함께 정수기, 공기청 정기 등의 국내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정수기 등 일부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기타 및 금융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 상승 대시 직수형 정수기 라인의 강화 및 세워헤드, 전해수기 등 신규 제품 확장, 말레이시아 법인의 정상화, 미국 내 신규 지점만 확대 등을 통해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쿠쿠홈시스의 시가총액은 716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쿠쿠홈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75위입니다. 쿠쿠홈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2243만 7330주입니다. 쿠쿠홈시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쿠쿠홈시스의 퍼은 5.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7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3배 311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06억원 1358억원 178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99번지억원 866억원 1692억원입니다. 쿠쿠홈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8번지 55%이고 유보율은 28714.4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2,45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1,80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쿠쿠홈시스의 총가는 31,950원이며 주가가 쿠쿠홈시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의 총가는 31,950원이며 주가가 쿠쿠홈시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쿠쿠홈시스는 거래량 27,440원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7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 증권에서 2,951주, 목권스탠리에서 2,8477주, 키움증권에서 2,100에 순아홉주, NH투자증권에서 1,701주, 골드만에서 1,48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3,533주, NH투자증권에서 2,018주, 한국증권에서 1,957주, 키움증권에서 1,739주, 한화에서 1,680에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9천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만3,41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관련주 쿠쿠홈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